무서운 소라 이야기. 큰아들이 효심이 지극해서 엄마가 먹고 싶은 것 중에서 소라를 사줬어요. 이렇게 껍질이 예쁜 소라인데 무엇을 제거하고 먹어야 한다고 말해줬는데 제거하는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소라의 침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침샘을 대충 제거하고 여기 제거했는 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데 이것쯤이야 하고 아주 맛있게 먹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 엄청난 고통으로 정말 건강한 몸이 병원에라도 가야될 만큼 엄청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 무서운 소라를 버릴까 하다가 추운 날 바깥일 하기는 힘드니까 앉아서 손질하다가 혹시 저처럼 소라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계시면 꼭 이 침샘 부분은 제거하고 그리고 여기 조금씩 묻어있는 것도 꼭 깨끗이 씻어서 드시길 권합니다.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버리려고 모아둔 이 소라의 침샘인데 침샘을 제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육지에서 사는 곤충들도 독이 있는 곤충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독을 다른 곤충에게 주입 후 마비가 되면 그 곤충을 먹게 되는데 소라의 경우에도 침샘에서 이런 독성분을 숙주에게 주입 후 마비가 되면 음 그것을 먹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비가 될 정도니까 사람이 먹어도 굉장한 고통이 찾아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라를 사시면 꼭 이 침샘 부분을 제거해서 이렇게 조금씩 묻은 것도 방심하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요리해서 드세요 효심이 지극한 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듬어서 손질해 뒀다가 나중에 다른 요리에 소량씩 섞어서 먹을 예정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건 이제 무서워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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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